와.. 나의 생일상을 준비해준다. 어.. 생일.. 고춧가루 밀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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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과자 큐맛 그래도 맛잇은? 그런데 면 면 요 정도 만져々 지금 오.. 찹쌀떡 고춧가루 흐르르 흡흥 흠 흥 흥 흥 흥 흥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여러분들 저기 누구냐 저랑 친하신 분들 저랑 하시는 분들 생일잔치이신 분들 특히 이제 그런 분들 저랑 밥 한번 먹어보고 싶다 허민호 간다 간다 둘 셋 핫셋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먹방체험 허민호랑 해봤는데 어때요? 전이랑은 너무 느낌이 달라서 오히려 더 음식에 집중할 수 있어서 맛을 더 잘 느끼지 않았나 그리고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핫셋티비 여러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취즈 채널 이즈 핫셋티비 핫셋티비 라이크 앤 서브스크라이브 오케이 너무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위 바위 바위는 뭐야 바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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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위